완도 전복 굉장히 가격이 싸구요.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무한뻔락지가 저번주 비해서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. 가격 보이시죠?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상태이니까 지금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항석어입니다. 항석어 대사이즈의 속시한이 좀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정말 탱글탱글 하니까 너무 좋죠. 이걸로 젓갈 다 먹어도 먹고 맛있구요. 조립해 드셔도 맛있습니다. 30미병원 40미병원입니다. 화면에 있는 건 40미병원구요. 정말 오늘도 좋은 걸로 가져온 상태입니다.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자랭이병원입니다. 8분의 1상자, 4분의 1상자, 반상자, 한상자씩 판매하고 있구요. 자랭이병원은 뼈채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가장 작은 사이즈 중에 하나구요. 속시한이 더 작습니다. 근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만 원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도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한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 있는 사시미참돔입니다. 참돔 같은 경우는 이 사시미참돔이 딱 후라이판에 구워드시기 딱 좋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시미참돔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. 딱 구워드시기 좋구요. 그 다음에 신미참돔입니다. 신미참돔 같은 경우는 어죽에 많이 쓰여서 많이 드시는 편입니다. 그만큼 큰 사이즈 원하신 분들은 이 큰 사이즈 어죽 쓰시구요. 아기입니다. 아기 저번주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 상태구요. 그 다음에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살짝 데쳐가지고 쪄진 다음에 저는 그것을 구워 먹습니다. 그만큼 맛있어요. 면을 뒤에 찍어 먹잖아요. 정말 맛있는 것 중에 하나인 갑오징어입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